아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아이폰으로 애기 심장 소리를 듣는 방법을 굴반 뼈 벗어진 것 같은데? 진짜 곧 나올 것 같은 느낌 무슨 벌크락 수준으로 먹는 것 같다 요즘에 그냥 빨리 꺼내고 싶다 와 잠깐만 나 그냥 빨리 꺼내고 싶다 그냥 버릴까? 진짜 너무 힘들다 미쳤다 자 이리와 봐봐 여기 이거 좀 봐봐 내 손 좀 봐 헬스 안 나 왜 여자들이 좋아하는 소리인데 빨리 수고 화이팅 하고 온나 행복하고 뭔데 편집을 하다가 너무 허리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누워서 책을 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심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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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이오스 여기 일본어로 무슨 뜻일까요? 엄청 심지어 도입을 하고 서파부터 일어나서 일어나서 소리가 심지어 무슨 일에 해도 심지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누워서 책을 읽은 건데 누워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서 나만 이런 건지 아니면 다들 그런 건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울었대요 벽 붙잡고 걸을 수가 없어서 엄청 요거는 원래 이분 소설을 좋아하겠네요 안녕 드비쉬를 너무 재밌게 읽어서 척판부터 시체가 턱부터 코까지 갈고리로 뚫려서 입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시체가 나오는 장면이 이제 애엄마 될 사람 이런 걸 봐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태교는 그냥 엄마가 즐겁고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라고 하셔서 잔인한 거를 많이 잊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애가 힘이 세잖아요 벌써 2. 7, 8kg 있을 건데 발로 차는 힘이 자다가 소리지르면서 깨는 날도 많고 너무 아파서 요만한 배 안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으려고 하니까 지도 힘들겠지 근데 엄마도 힘들봐 진짜로 아이고 태도은 여전하시죠? 네 그리고 애기가 지람이 2.8kg였으니까 이제 3kg 정도 될 거 같아요 근데 애기가 엄청 밑에 내려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내지를 해보다는 맛이 없고 아 그래서 애기 먹으면 그래서 3kg 정도 됩니다 자 요게 이젠 머리고 머리 달라진 거 보이나요? 제가 중학교 1학년 때하고 진짜 오랜만에 매직을 했는데 원래 애기 낳고 나면 머리 손질할 시간도 없고 또 그때부터 엄청 머리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탈모가 오기 전에 산후 탈모가 오기 전에 머리를 좀 하고 왔습니다 앞머리를 제가 이렇게 자르려고 한 건 아닌데 미용사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했더니 완전히 풀뱅을 만들어주셔서 제가 이거 딱 수능 끝나고 이런 머리였거든요 완전 풀뱅 옛날 생각이 나는 머리네 아무튼 오늘도 병원 갔다오면서 책을 빌려서 왔고요 근데 자꾸 남편이 왜 너는 살이 나는 생각이었냐고 내가 제일 재밌으니까 오늘 점심은 서브웨이 남편은 친구가 우리집 잠깐 와서 저랑 인사하고 둘이 밥 먹으러 나왔고요 저는 인사 서브웨이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신기한 거를 봤는데 아이폰으로 애기 심장소리를 듣는 방법을 봤거든요 실시간 듣기 연결해서 에어팟 착용하고 배에다가 핸드폰 대고 있으면 들립니다 약간 좀 잡음도 들리긴 한데 꽤 선명하게 들려요 되게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자기 전에 계속 여기 배 대고 애기 심장소리를 듣고 잤었는데 와 진짜 요즘 무슨 기술이 핸드폰으로도 애기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임신 중이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애기가 너무 자길때는 안 되고 한 20, 한 4주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애기가 드디어 3kg가 됐습니다 3kg가 됐고 저도 지금 53kg 되기 직전까지 온 상태고 이제 53kg 되면 임신 전 몸무게 플러스 딱 10kg가 되고요 입덧 때문에 빠졌던 거는 비정상이었으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이제 9일 남았으니까 54kg 정도에 출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나을 때쯤에는 한 2.9에서 3kg 사이로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애기가 나오기 직전에 쟨 무게보다 꺼내고 나서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의 무게가 좀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탈수 일어나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저보다는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2.9로 탈는데 한 3kg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이 4kg로 우량하러 나왔고 엄마 따라가는 느낌 4kg는 낫기 힘들 것 같아 미루고 미루고 있던 아기띠 베이비븐 미니를 샀습니다 하모니를 사려고 했는데 하모니는 신생아가 쓰기에는 조금 크다고 해서 그리고 36만원이나 해서 나중에 애기 한 4개월 5개월쯤 되면 사고 아니 무슨 아기띠가 36만원이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명한 베이비븐 이거를 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치발기인데 좀 전에 친구가 오면서 남편 친구가 선물로 사다 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워낙 유명한 알프레미오의 수유 시트인데 이제 엄마가 팔로 이렇게 아기를 받치고 먹이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구나 여기에 애기를 앉아서 이렇게 먹이는 그런 시트인데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육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일단 사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핑크색이어서 저는 이 색깔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남편은 좀 쓰기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이렇게 입는 건 아닐 건데 아 너무 귀여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계속 쓰고 있는 마스크팩 이거 메디힐 건데 티트리 앰플 폼이랑 마스크팩 이거는 같은 라인 진정 선크림 앰플까지 티트리가 워낙 또 트러블에 좋다 보니까 임신하고 나면 또 피부 엄청나게 안 좋아지니까 미리미리 아 너무 귀여워 이거 아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아아아아아아아아 9일이라니 다음 주라니 미쳤다 무슨 벌크업 수준으로 먹는 거 같다 요즘에 아기가 너무 마지막에 커질까 봐 좀 걱정했잖아 괜찮지 않아 너무 다른 사람이 된 거 같다 그치 앞머리 다른 거 밖에 없는데 이거 뭐야, 클레오파트라 머리 같다, 이렇게 보니까. 이건 너무 잘 먹어서 문제 봐. 골반 뼈 부서진 거 같은데? 누가 부서고 수컷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간 거 같은데? 배가 아파서 5시에 깨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. 2시쯤 잠들었는데 3시간도 못 잔 거 같아요. 애기 움직임이 지금 골반을 넘어서 거의 치골 사이에서 느껴지는데 이게 진짜 곧 뭔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괜찮을란지 모르겠어요. 당장이라도 나올 것 같은 느낌? 東北線の快速とか山手線とか神田駅とかが出てきて、なんか懐かしいです。 これ連続殺人鬼、カエル男のふたたびっていう小説なんですけど、結構面白いです。 今日のメニューは雑貨物です。 美味しかったです。 やんは少し小さくて。 昨日は少し多かったです。 今、私は断面を押して、炒めると炒めると炒めると炒めると炒めることができます。 それを選んだ方法はこれらの計画に取り付けします。 とても笑顔がないので、私はちばっきり取り付けると炒めます。 今日は私は家を家を洗いながら、そして先日は紙事をしています。 ちょっと前に友達と話を聞くと、話を聞いてもらって景色が similarです。 사실 지금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체력도 아니고 막 그렇긴 한데 지금 비도 오고 그래서 고민을... 사실 고민도 안 하고 나간다고 했어요. 왜냐면은 강남까지 가는 거는 아마 앞으로 한 몇 달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대충 준비해서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. 아... 밥을 찰 수가 없거든요. 요만 준비해드렸어요. 마사라 퍼리랑 차지키토스라고 오이랑 그린룩 요거트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. 다시 드세요. 잘 써 있어? 에프로 착즙 당근 혹시 그 당근 먹고 싶었던 거 이거? 체리에이드 이즈